나의 친구 자막 from 김태현 아침박 아침박 보유를 백성 아침박 영화 어, 오늘 아, 어제랑 이제 21일 날 했던 티저 원, 투를 볼 거예요 21일이 맞나요? 맞아요 22일인가 21일일 텐데 이걸로 볼까요? 메시지 좋아, 좋아 22다 일단 보고 얘기하죠 보고 1부터 볼까요? 손님들 당연히 보셨을 테니까 갈게요, 장보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같이 Let's go 소리 첫 번째 거 지금 보시죠 전체 한 번 해주세요 진짜 안 보여요 It's king 오, 선우 오, 빨간색 물을 선고 하나 있어, 살짝 하나 있어 오, 저거 제이 웃음 아닌가요? 제이 웃음 제이 웃음 4,5,26,1, 대기부 무슨 공포영 아니야? 오, 일단 딱 진짜 티저 원 같았어 그치, 좀 그 딱 입구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야 그러니까 카리블에 딱 들어가는 그런 걸 선우가 잘 얘기해준 것 같고 엔조인 것 같고 선우 인트로를 딱 얘기해 첫 번째 그거인 만큼 이제 스타트가 중요한 만큼 이제 입성한다, 카니발을 보러 간다 아니면 저희 프리뷰도 한 번만 보여줘 아, 노래 파라메 오, 좋아, 좋아 오, 이미 본 흔적이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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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아, 노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는 게 뭔가 어색하다 아, 맞아 세상에 세상에 가격표로 가득해 이게 뭔지에 딱 맞춰야 돼? 오 잠깐만, 이제 좀 모습을 이거 할 거 같아 이제 뭐지? 오케이, 오케이 아웃트로인가? 아웃트로 다들 멋있네 딱 제각이에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, 대박 태룡이가 진짜 좋아 태룡이가 진짜 많이 태룡이 형 새로운 세계라고 할 거 들어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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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 세이 이화이 팀인데 갈 수 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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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정전 공개가 된다 오케이, TZ2 맨 위에 있습니다 와, 이게 진짜 컴백이다 TZ2가 진짜 맨 위에 있어 맨 위에 있어 맨 위에 있어 둘 다 있어 오케이 오, 지금 하이브 레이브에서 가장 핫한 영웅장인 가장 체크를 네 정말 오, 파티장이네 파티장이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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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저건 토마토예요 누구야? 토마토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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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영화도 있잖아요 이거라이스 광자들이 다 만나가야 돼 캡슈이 토마토예요 'RE lowers van ft perform 케이크 화보 바로 anja